공무원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대신 대외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었죠. 이럴 때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또는 경과실에 불과해서 대외적 책임이 없는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다했을 때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근거조문 간단하게 보시고요. 논리맥락에서는 조문까지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 2조 2항에 보면 고위 중과실이 있다면 대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국가나 지자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쟁점이 나오면 가해 공무원의 대적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가 공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기는 조문 위주로 보면 되겠고 판례는요. 이런 2조 2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남의 원리에 따라서 신의칙상 이게 핵심입니다. 신의칙상 구상권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원인왕에 대해서 공무원의 적극적 주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때는 구상권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사시에도 출제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나중에 기본강의 또는 판례강의에서 한 번 정도는 꼭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군의문사 사건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나중에 기본강의에서 꼭 이 판례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의료사고와 관계된 사건이었는데 경과실 공무원이면 대적 책임이 없죠. 대적 책임이 없는 자가 손해배상을 다했을 때 국가가 면책된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치덕할 수 있다는 판례. 이것도 알아두십니다. 얘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비론사 시험에서는 객관식 시험에 출제가 됐고 사례로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다. 중요한 논리 맥락은 가해 공무원에 대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구상권의 문제로 넘어간다.